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 삐뚤빼뚤해진 건 참지를 못합니다 이 드러운 세상에서 그녀는 정말 총정구역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어? 뭐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어디에 따라 이제 나타났어요 미쳤나봐 진짜 이거 치XX이나 치료예요? 오줌 쌌어요? 저 아저씨가 플랫맨이에요 아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쟤 오줌이 아니라고요 말 안해 미치